광주시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 참가해 광주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광주시정 소식입니다. 광주시가 제주에서 열린 제4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 참가해 광주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17일 제주에서 개최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서 광주시는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13개국 전기차 도시에 중앙 및 지방정부 대표들이 참석하는 EVCEO 서밋에서 광주시 전기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광주가 한국 최초 자동차 생산 도시로서 산학용 클러스터 구축이 뛰어난 점과 함께 미래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등 친환경 정책 비전을 발표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이번 엑스포는 완성차 9개사와 관련 업체 200여 개사가 참여하는 국내 대표적인 전기차 전시회로 광주의 친환경차 선도 도시로의 위상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봄철 B형 인플루엔자 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광주시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자료에 따르면 2월 중순부터 검출되기 시작한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3월 계약기와 맞물려 검출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겨울철 흔히 발생하는 A형보다 증상이 가볍지만 주로 4월에서 5월까지 유행이 지속되므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한편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인 38토씨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이나 인후통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은 피해야 합니다. 광주시가 돌봄이옷을 대상으로 어학 복지사업인 비꼴 어학나라의 수강자를 모집합니다. 비꼴 어학나라는 광주시가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시민복지 실현을 위해 1년간 수강자 5천여 명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외국어 학습 교육입니다. 수강 대상은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웃이며 수강자로 선정되면 오는 4월 24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 강자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은 광주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비꼴 어학나라의 배너를 확인한 후 오는 4월 7일까지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광주시는 감염병 위기 상황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응 체계 및 기관별 역할, 위기 대비 자원 관리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17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격리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음압 격리병상을 오는 6월까지 5병상에서 12병상으로 늘리고 선제적 의료자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자치구 보건소와 함께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상시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6개 신속 대응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영유아 설사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급성 설사질환 실험실 감시 사업을 수행한 결과 1월에 5.1%, 2월에 8.1%의 검출률을 보이던 로타바이러스가 3월에 들어서는 21.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1일에서 3일간 잠복기 이후 구토, 발열, 복통 등의 증세로 나타나며 잦은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 등으로 생명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영유아는 반드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과 손 씻기를 생활하는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가 이달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합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27일부터 시작해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9월 기준 556건을 단속해 과태료 3,965만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합동단속반은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단속,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전방위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실시해 상반기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10대를 스쿨존에 설치할 방침입니다.